승리 훌쩍훌쩍 대기업의 횡포 야... 충무김밥을 4,200원에 판다? 현지에서는 2만원이 넘는 충무김밥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4천원에 판매 이러면 전통시장 충무김밥 상인들 뭐 먹고 사냐? 2만원이나 해? 진짜? 구라 같은데? 2만원은 좀 심했다 강아지 비엔난무야 퍼그 취향이 갈리는 삼겹살 종류? 지방층이 너무 두꺼운데? 껍데기까지 살린 오겹살 식감 쫀득쫀득 섹스지 부드러운 비계살이 껍데기가 식감을 방해한다 삼겹살은 딱 이 정도가 좋지 위에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무선지 적당해야지 돈 안 내는 여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결제할 때 눈치 보고 쭈뼛거리는 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어 그 기류가 너무 싫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나는 결제하는 타입이야 지금까지 알아서들 눈치 봐서 자기가 낸다고 먼저 가서 계산하거나 화장실 갈 때 몰래 계산하거나 이체해서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여자친구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네 조용히 묵묵히 바다만 먹는 스타일 존나 스트레스 받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지 않아? 나는 무리하게 계산한다 싶으면 바로 그때부터 너무 불편해지던데 나보다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참 헤어져야지 중간에 그래서 헤어졌어 다른 일로 드는 생각이 헤어질 때 야 이제 돈 좀 돈 좀 굳겠다 아 이제 절약 좀 할 수 있겠네 근데 울며 불며 잡더라 나도 맘 약해져서 다시 사귀는데 울고 불고 잡는 그날도 내가 다 냈어 넥슨에 근무하시는 분이구만 음... 음... 이런 거 보면 여자들 돈 좀 내야 돼 일반화 시키면 안 되긴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그 당연한... 당연하게 계산해주는 저런 사람들이 헤어지고 방생하게 되면 그 전남친의 장점만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장점을 찾아 헤매는 게 여자야 퍼주면 퍼줄... 퍼줄... 퍼줄수록 더 바라는 게 사람 심리고 에... 미안한 줄 알면 고마움의 표현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어... 그리고 남... 남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는 여자들은 진짜 연애할 자격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쁘다 누가 봐도 이쁘고 누가 봐도 몸매가 좋고 누가 봐도 정말 어... 이상형으로 꼽을 만큼의 어떤 외모의 수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외모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쁘면 뭐... 어쩔 수 없는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세금 더 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 미인세라고 생각하자 그래 미인세 어... 그게 맞지 않을까 어... 밥풀이 아니라 저기 그 여드름 패치예요 어...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검암역 푸르지오구나 여기 그... 아라마로 가는 길에 있던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인데 야... 아파트 주민 이용 시설이 너무... 너무 과한데? 5000세대가 산다 그래도 이거는 쓰읍...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야 좋지 관리비... 어우... 높겠는데? 별로... 난 별로인듯 조그만 헬스장 정도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봐 그 이상은 다 별로야 시리얼 우유 순서 논란 어... 이건 논란이 될 게 없지 이건 당연히 우유... 우유보다도 시리얼을 먼저 부어놓고 그 위에 우유를 부어먹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부먹, 찍먹이랑은 다른 거야 어쨌건 우유에 들어가니까 우유를 먼저 부어놓고 나중에 시리얼을 붓든 말든 뭔 차이냐 라고 할 텐데 아니지 위에서 부어서 아예 그냥 이 시리얼이 잠기게끔 놔두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래 이런 요만한 보울에다가 시리얼을 미리 담아놓고 그 위에다 우유를 붓게 되면은 우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잠기게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쨌건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떠올라 어... 우유 위로 떠오른단 말이지 그리고 후자처럼 먹는 새끼들은 아닌데? 아닌데? 난 후자처럼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유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리얼 부은 게 그게 정석인데? 이렇게 하는 새끼들은 멍충하는 새끼들이야 이런 새끼들은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는 새끼들이고 이런 새끼들은 민트초코 고르면서 주변 반응 살피는 새끼야 좋아하는 거랑은 좀 별개야 뭐냐 봐봐 코프야 이거는 우유가 어? 이거 왜 안나오냐? 랄피아 뭐야 화면 어 됐다 됐다 어 이건 뭐가 문제냐면 봐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어? 위에 떠 그리고 이거 안한 새끼들만 얘기할 수 있어 위에 이렇게 떴을 때 수저 등 부분으로 이거 안 눌러? 다 누르잖아 어 좀 좀 좀 오버하지마 수저 등 부분으로 다 눌러가지고 한번 잠기게 했다가 떠먹잖아 씨발 어? 그러면서 뭐 후자가 맞다고 하면서 피때 내세우면서 지랄병들 하고 있어 말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자 할거면 그냥 시리얼 한큰술 떠먹고 우유 한참 먹고 와도 되죠 그렇지 후자처럼 갈거면 아싸리 그냥 우유 입에다 머금고 있고 그 위에다 시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라 음 난 그렇게 먹는데? 먹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새끼들 예 싸대긴 맞아야겠죠 우유 먼저 하는게 아니야 시리얼 먼저 하는게 정석이다 야 그렇지 이 새끼들이 찐따야 이 새끼들이 세상을 망쳐 어 이 새끼들이 아주 문제야 어 아닌데 아닌데 좀 더 바삭한데 어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야 이 멍충한 새끼야 시리얼 먼저 붓고 그 위에 우유가 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눅눅해지냐 그거는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거지 개새끼야 방식이랑은 관련이 없는거야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몸매 지르긴 하네 바이크 타다 저런 여자 여라 만나면 어떠냐고 별 생각 안 들어 좀 이렇게 스윗라이더들은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무 생각 안 들어 고양이게 되어있는 헬멧 쓰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고 전에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어떤 친구가 얘기해줬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신호에 서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라가 딱 와가지고 저 앞에 그 실드 열더니 저기야! 그래가지고 딱 봤대 왜 자꾸 따라오세요 왜 자꾸 따라오시냐구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모르는거야 이씨팔 이러고 그냥 신호 바뀌자마자 지가 먼저 가버리더래 속으로 존나 욕했대 어 걔가 얘기해주던게 어 존나 어이없었대 가죽자켓이래 가죽자켓 말고 그냥 라이더 자켓 입으면 여기 뒷부분에 허벅불에 등살 튀어나온 년이 마인부 사촌같이 생긴년이 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자기한테 왜 따라오냐고 그랬다고 어 스토커 취급받아서 존나 어이없었대 그 이후로 열하를 존나 혐오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 개웃겼어 자긴 여자 열하들만 보면 그냥 소스라쳐진다고 그러더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판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구요 대구 수성구에서 A씨가 어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자세로 하겠지 아 서버렸다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 저 그거죠 통매염이죠 통매염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음 A씨는 내 댓글의 내용이 모욕적으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ㅅㅅ은요 아이 수사관님 ㅅㅅ은 세수에요 세수 에 그리고 서버렸다라는 건요 성기가 서버렸다는 거 내 음경이 서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연예인이 세수를 할 때 저자세로 세수하겠지 어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이 꼭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 올라갔는데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아 아 아 이게 인터넷 모욕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특정성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우애적으로 해가지고 어 저렇게 자음으로 아니 모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판례가 다 있습니다 어 메모장 켜 드립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욕죄라는 게 예 예 예 예 예 저때는 통매움 없었을 때야 2017년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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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신임하는 바다사자 바다사자 스파이크가 주둥이를 열심히 움직이며 집중하고 있는 이 게임 미 해군 과학자 똑똑하네 아 그 바다사자 하니까 예전에 쇼츠에서 그거 봤던 거 기억나 엄청 귀여웠었는데 그 물범? 저만 보려고 아껴놨던 영상인데 풉니다 참고로 전 이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지구에 이런 생명체도 있구나 했습니다 그 그 그 하 하 하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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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끝 귀엽다 택 하 하 하 하 하 하 와 너무 말랐는데 카리나야? 아 카리나야 저기저기지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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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말랐다 음 서강준 근황 저녁 했구나 아 이제 저녁 일주일 남았구나 아 그래서 활동이 뜸했구나 난 군대 간지도 몰랐네 새끼 훈육 중인 닭순 부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끗 으음 귀엽 배민원에서 일부 지역은 알뜰 배달을 도입한다? 알뜰 배달은 아마 그런거 아닐까?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의 경우 그죠? 한 500m도 안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달 팁을 줘도 솔직히 뭐 한 3분 내로 배달이 가능해 버리니까 조리시간까지 포함한거 잖아요 아니면 이제 묶어.. 근데 시간도 되게 빠른데? 31분에 46분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달 사무실이랑 가까울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 어.. 영화 시작 전에 햄버거 먹는거 민폐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영화 시작 전에 햄버거 먹는게 뭐가 민폐입니까? 씨발 냄새? 아니 냄새에 그렇게 저게? 햄버거가 뭐 그렇게 냄새 많이 나나? 난 전혀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아 취향관리는 스페셜 김밥 토마토 김밥?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안에 이것들 숟가락으로 파내고 단단한 부분으로만 채워져 있으면은 파프리카 들은 것 마냥 나름 상큼하고 좋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네 껍질 부분이랑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신선하다고 생각해 어? 아니네 내가 토마토를 좀 좋아해서 그런가봐 참가수기 때문에 원숭이 도착 누적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위기경보 주의 유지를 해야된다 라는 얘기에요 네 엔폭스 원숭이 도착 여기 이제 그 남성간의 성관계로 인해서 걸릴 확률이 이제 9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걸린 사람들은 게이라는 거야 네 엔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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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별로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삶을 살겠지. 그래야 내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재능 기부에 대한 어떤 보람이 있는 것이지. 뭐하러 나에게 아무것도 보탬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히어로 지를 하나? 나는 아싸리 내 이미지 팔아먹는 걸로도 해서 히어로 생활을 할 거라면 나는 아이언맨 같이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리고 다크나이트로 살면은 흑화해. 왜냐하면은 내가 이만큼 니네 도와주고 이만큼 치안을 위해서 힘쓰고 범죄율도 낮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찰한테 인계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붙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어? 말이 안 되지. 다크나이트는 그냥 말 그대로 좀 다크나이트가 왜 멋있냐면 우리가 알아주니까 멋있는 거야. 그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크나이트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거조차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멋있는 거야. 다크나이트는. 절대 멋있는 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어저께 얘기했었는데 미쳤다 진짜 침착맨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진짜 인반계 고트 아니야? 인반계 최고 고트이자 어나더 레벨은 바로 침착맨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었죠 방송을. 그러다가 이제 다음 팟 가가지고 하다가 다음 팟에서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그러면서 입소문 타면서 이제 트위치로 가셔가지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시는데 야 진짜 인반계 최고 고트. 논란 하나 없는. 그 논란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 확실히 통찰력 같은 건 진짜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난 침착맨님이 통찰력 있다고 생각해 들어. 진짜. 예능계 고트라는 나영석 pd가 사실 솔직히 김태호 pd는 좀 어떻게 보면 나영석 pd님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지. 무한도전 이후로 딱히 뭐 어떤 그게 없으니까 놀면 무한이도 사실 크게 유재석 빨이지 사실. 나영석 님은 여러가지 시도를 했었고. 근데 이 예능계 고트라는 나영석 pd님이 침착맨님한테 인터넷 문화 어떤 유튜브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대잖아. 대단하지 않아? 독일의 이티어 모델. 와 미쳤다. 야 게르만족 진짜 미쳤다 혈통. 히틀러가 왜 민족성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이런 것 때문이었을라나? 이런 것 때문이었을라나? 이런 것 때문이었을라나? 뭔가 우월해 보여서 얘기한거야. 다른 히틀러를 지켜세우는 얘기가 아니라. 히틀러의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자기 그 민족 혈통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백인 그 여신 외모들 보면은 정말 와 진짜 우월하다. 경이롭다. 이런 느낌만 받을 뿐이지. 이성으로서는 나는 별로란 생각을 해. 너무 우월해서 내가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인종적으로 끌리지 않는 그런게 있어. 난 그런 것 같아. 범율로펌 김현장 근황.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권도영이 수감되어 있는 테라코인의 테라루나. 이 권도영 김현장한테 100억원 넘게 송금을 하면서. 이 100억원을 받고. 몬테네그로에 가서 권도영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거지. 변호하려고. 100억원을 받고. 어디든 권도영은 위험할 수 밖에 없지.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를 막기로 했어요. 서울시의 퀴어 죽이기라고 이런 워딩을 쓴 것은 아마. 기레기 새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혜인 기자님이었네요. 미안합니다. 김혜인 기자님이었네요. 순공감순으로 볼까요. 구역진락에 티팬티 쳐있고 서울시내 행진하는 퀴어 축제의 현실. 그걸 보는 미성년자 일반 시민은 무슨 죄냐.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좀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싶긴 해요. 퀴어 축제라는 게 성평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뭔가 이제 인간사회에 있어서 그런 변화의 물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자유지만. 왜 이 축제라는 걸 한다는데 그 축제라는 이름하에 이 보땡빵이라든지 자땡빵이라든지 그리고 부채 같은 거에다가 남자 항문 똥구멍 부분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손가락 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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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질하게 만들고 그런 아주 좀 뭔가 남사스러운 그런 외설적인 그런 물품들을 갖다 팔고 그리고 여기 다니시는 게 옷을 막 헐벗고 티판스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성인 난제리 그런 막 망사 같은 것들 남자분이 이제 뭐 여자처럼 화장하고 여자 이제 그 크로스 드레서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런 분들 해가지고 거기서들 이렇게 막 아주 그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외설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아주 외설스럽고 좀 뭔가 이 너무 음란하고 외설스러운 걸로만 왜 홍보를 하냐는 얘기지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드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샘스미스도 마찬가지야 샘카스 짓을 왜 하냐는 거야 그니까는 그렇잖아 왜 성평등을 존중하자는 의미의 이 퀴어 축제라는 것이 어? 그쵸? 다른 여타구타 국가들처럼 성소수자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나라가 어? 됐으면 한다라는 의미나 취지는 좋다 이거야 예 이런 건 좋아요 솔직히 저는 뭐 무지개를 내세워서 여러 색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 이런 퍼포먼스는 좋은데 어... 불과 몇 년 전에 그 성소수자 축제들만 해도 정말 어... 코로나 여파때문에 매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음... 그래 이거야 게이가 싫은 게 아니다 성인들이 대낮에 속옷만 입고 쳐돌아다니면서 성기모양 쿠키 파는 게 역겹다는 거야 왜 그렇게 선정적으로만 홍보를 하냐는 거야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하려면 안 해야지 그런 짓은 좀 지향해야지 예? 건전하게 해도 되잖아 건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을 뭐... 올가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그게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존중을 바란다면은 먼저 존중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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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최악의 차 탑텐 페라리 4.9 와... 1리터당? 멀세이리스 벤츠 아벤타도르 미울산 컨티넨탈 GTC 벤슬리 플라잉스퍼 롤스로이스 팬텀 멀세이리스 GLE63 4륜 마세라테 4포르테 GTS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음... 근데 연비가 의미가 있나요? 이 차들 타는 사람들이 거기다 고급 고급유 맥일텐데 유이집이 장난할텐데 흠... 흠... 요즘 아파트 하자 그놈 철근 30개가 누락되어있다 이러다 한번 또 난리나 봐야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으로 때려쳐 맞아야지 수는 해어겔 머리네 해어겔 흠... 흠... 눈썹 눈썹 존나하네 다시 봐도 웃기다 아줌마같이 생겼노 패미컷 좀 업데이트 됐네 왜 게이는 베레모를 머리에 썼노 머리에 UFO 주차시켜놨네 한 800페이지 있는 책 한 번에 넘긴 것 같다고 4만원 주고 커트했는데 이거 맞냐 이 사진들처럼 뒷머리 라인 살리려고 했는데 역전 재판 컷 머리에 단대기가 살고 있노 요슬램프 아니노 다음번에 댄디컷하고 있는데 이거 맞냐 모텔 입구임 미용신형님 이것도 복구 가능한가요? 초코틴틴 컷이노 투블럭 이거 맞냐 그냥 블럭 아니냐 두상 있다 그냥 머리 밀어버렸다 다오 아 또 봐도 웃기네 다운 폼 밀 차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녁하고 머리 좀 길러서 다운 폼 처음 해봤는데 진짜 밀어버리고 싶다 다운 폼 거꾸로 매달려서 받았네 시X 꼽숨 머리 X 같네 매직에도 두 달 있으면 이 지랄대 나방이 머리에 붙었네 2만원 주고 컷트인데 이거 맞냐 플로다 레드 게이야 뒷머리 쪽에도 얼굴이 있었으면 양쪽으로 예쁜 머리였을듯 해리포터 1편 보스 퀴을 머리 망했다 꼼촌 고무신 아님 밭에서 뽑아왔냐 과학 실험하다 망했냐 머리 자르러 가기 창피하고 귀찮아서 계속 기른 중인데 범죄자 같지만 투블럭보다는 나은 것 같다 아우키즈노 아 존나 웃기네 파리 생재를 망해서 김민재를 하이제킹 추진한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PSG가 수비가 졸라 약하잖아 맞지 메뉴로 간단 소리 돌면서 메뉴에서 연봉이 72억밖에 안 돼? 돈으로 무장한 PSG 김민재 하이제킹 추진하고 있다 PSG는 연봉 1,2,3위가 전부 전세계 1,2,3위가 PSG였을 정도로 호날두가 알나스르 가기 전 연봉 1,2,3위가 전부 PSG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리그에서 보면은 좀 어느정도 입지있는 리그에서 보면은 그래도 PSG가 연봉을 높게 준다 돈이 많다 왜냐면 PSG 구단주 자체도 약간 저기 아니야? 그 사우디 쪽 아니야? 맞지? 야 대박이다 가게되면 아 진짜 국뽕 존나 찰 것 같은데? 김민재 PSG 들어가면은 아 진짜 챙겨볼 듯 아 진짜 챙겨볼 듯